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YY 결선의 변악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제가 YY 변악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YY 변악기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라고 제가 지금 주제를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칠판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YY 결선의 변악기 만은 잘 안 씁니다. YY 변악기 이렇게 변악기를 3상 변악기를 만들 때 Y 결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델타 결선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변악기는 잘 안 쓰고요. 실제로 어떤 변악기들이 주로 쓰이냐면 Y 델타 또는 뭐 델타 Y 또는 델타 델타 또는요 YY 그 다음에 델타 이런 변악기들이 쓰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YY 만은 잘 안 쓴다는 이야기에요. 아 그렇구나 이걸 쓰는구나 YY 델타를 쓰지 YY 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잘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펴놓으면 틀릴 것 같아서 잘 안 쓴다는 표현을 좀 굳이 썼습니다. 이런 변악기는 어떤 단점 때문에 뭐 잘 안 쓰려고 하는지 좀 이유를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공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Y결선이 갖는 델타 결선에 비해 Y결선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중성점이라는 게 있죠. 델타 결선은 계산상 중성점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실체적인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접지를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이제 Y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접지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지라는 걸 하다 보면 장점이 생기는데 일선질학이 발생하게 되면 일선질학 사고 특별히 일선질학 사고가 정량화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당되지만 이런 일선질학과 같은 그런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할 텐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전상 여기가 되면 건전상의 대지전이라고 그러죠. 대지전이가 상승이 좀 델타보다는 좀 적게 일어난다. 뭐 델타 같은 경우는 1.73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Y결선 같은 경우는 한 1.3배 이하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거는 뭐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접지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지하는 방식을 유효접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성자음직접지 방식을 쓰는데 이런 방식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정량도는 1.3배가 넘지 않도록 일선질학이 나더라도 건전상 전이가 1.3배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접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유틸리티 전력기통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전력기통을 관리하는 한정과 같은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런 방식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연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낮은 절연비로 전력기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절연비에 가장 민감한 절연비에 가장 민감한 전력기기는 고압으로 갈수록 초고압 고압으로 갈수록 민감해진 기기는 변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를 절연 설계를 갖다가 조금 낮은 절연 설계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유틸리티 회사들 입장에서는 초고압 계통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유틸리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는 거죠. 거기가 가장 경제성이 몰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틸리티 회사들은 Y결선의 변압기를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연비에 대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YY만은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꼭 이렇게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델타 결선과 같이 쓰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왜 YY만은 잘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지금 YY결선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은 어떤 상태냐면 2차측은 무부하로 되고 있고요. 2차측 설정은 무부하로 운전하고 있고 1차측만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 즉 무부하 상태죠. 무부하 운전 중인 거죠. 이 변압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단상변압기 입장에서 본 거고 이제는 뭐냐면 삼상변압기로 넘어온 겁니다. 삼상변압기 델타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상변압기에서는 전원전압이 정연파이고 전원전압이 정연파이면 당연히 자속이 정연파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정연파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절력들이 변압기에 있는 기절력들이 다 뭘 유지할 수가 있죠. 얘가 정연파니까 E는 얘들의 유기기절력들이죠. DT분의 D5인데 얘가 왜곡이 나타나면 얘가 왜곡이 나타나면 얘가 정연파를 유지할 수가 없죠. 기본 전제가 그렇죠. 그래서 자속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연파를 유지하는 게 단상변압기의 기본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왜곡이 되냐. 자화특성커브상 비선역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놈은 왜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자전류가 왜곡이 되더라. 그래서 여자전류를 분석해봤더니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3고조파 성분이 많더라. 이거는 어떤 성분이냐면 영상분에 해당되는 고조파죠. 영상분 즉 크기랑 위상이 같은 성분이죠. 크기랑 위상이 같은 성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YY 결선해놓고 2차층을 무부하로 해놓은 상태 1차층만이 이제 전기해로가 구성되어 있는 운전인데 그때 이제 중성점을 여기 있는 중성점을요. 이렇게 단락을 시켰어요. 누구로 단락시켜놨냐면 이렇게 중성선으로 이렇게 단락을 시켜놓은 경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이럴 때는 이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해로인지 아니지 흐르지 못한 해로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자전류가 흐를텐데 지금 여기는 무부하 상태니까 이 전류는 여자전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IA라는 여자전류 A상 B상 C상이 각각 흐르겠죠. 그럴 때 이제 정연파라면 정연파라면 이 성분만 있겠죠. 정상분만 있겠죠. 1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정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분만 있을 텐데 왜곡이 된다면 이 성분까지 포함이 돼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0까지 포함이 돼서 흐를 수 있는지 이 해로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에서 키로에프 법칙을 보면 되죠. 이 법칙에서 키로에프의 전류법칙을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절점에서 당연히 IA1, IB1, IC1 이게 정상분이죠. 정상분 정상분이죠. 정상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120도 위상차가 나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더해지는 그런 자리죠. 이게 절점에서 본다면 더해지는 거죠. 칠판에서 잠깐 볼까요. 자 IA1, 정상분은 이런 거죠. 정상분은 우리가 발전기가 만드는 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성분이죠. 120도 늦게 B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C상이 여기에 나타나겠죠. IC1 이렇게 하면 되죠. 1번은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정상분이라고 표현하는 약속입니다. 정상분. 자 얘를 갖다가 이제 다 더해지면 절점에서 이 세 개가 더해지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이 벡터 뭐 간단하게 따져보면 되죠. 자 그런데 I0. I0한 성분은 아까 거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죠. 이게 I0 성분이죠. 미리 말하면 A0, B0, IAB0 그 다음에 IAB0 그 다음에 IC0 이렇게 써야지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 크기랑 위상이 같기 때문에 제가 공통으로 그냥 다 I0, I0, I0 이렇게 썼습니다. 어차피 크기도가 또 위상이 같으니까 같은 성분이라는 입장에서 통일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KgF 전류 법칙을 적용해봐야 되는데 절점에서 보니까 이 절점에서 여기 절점에서 보잖아요. 만약에 이게 오픈되어 있다. 이 중성점이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말은 쌓인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가 I0, I0, I0가 그러면 얘만 보면 얘만 보면 얘네 세 개가 다 더해보면 3I0가 되어버리죠. 이런 것은 우리가 KCL이 어긋난다. KCL이 적용되지 않는다. KCL은 뭐냐면 들어가는 전류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합이 같아야 돼요.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그러면 하나의 포인트에서 바라보면 절점에서 바라보면 뭐냐면 항상 이 값은 0이 되는 게 우리가 KCL이 성립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죠. 0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성점이 열려있어버리면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상태가 되죠. 즉 KCL이 성립하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I0, I0, I0가 흐르지 못하는 그런 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류만 흐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자 전류는 당연히 여자 전류는 탄고조파 전류, 즉 영상분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정연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중성점이 중성점이 중성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1회로, 2회로, 3회로 아닌 제4회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죠. 중성점에 연결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KCL 전류법칙이 성립하죠. 여기가 3I0로 나가면 되죠. 3I0, 2, 3I0로 뭉쳐서 나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0이 될 것입니다. 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긴 KCL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나 A상이나 B상이나 C상에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단약이죠. 영상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다. 즉, 여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회로다.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본파 전류에다가, 기본파, 원래 기본파 전류에다가 기본파인 정상분, 정상분 전류에다가 이 3고조파 성분까지 다 흘러서 여자 전류가 왜곡이 진행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자 전류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속이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우리 단상변압기랑 앞에의 결론이랑 똑같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속은 정연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왜냐하면 한 녀석이 이미 찌그러졌기 때문에 한 녀석은 정연파를 그대로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정연파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정연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지금 여기 있는 여자 전류가 왜곡이 되어서 흐르는 상황 이건 단상변압기랑 우리가 했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여기 있는 유기기전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변압기기전력들은 당연히 얘가 정연파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유도된 전압들이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유도된 전압들이기 때문에 다 이 전압들은 다 뭘 유지해요? 정연파를 유지하게 돼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외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YY를 쓰더라도 YY를 쓰더라도 이게 중성점이 이게 단락되어 있는 중성선이라든지 또는 뭐냐면 접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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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성선이 없다 중성점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중성점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어떻냐는 이야기죠. 원래 중성선이라는 게 있어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상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접지도 있다 할지라도 뭐 어느 경우에 운전하다 보면 부식돼서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기를 접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는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이 3구조파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같은 상황인데 여기가 3구조파 전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서 뭐 쌓인다는 표현을 하죠. 쌓이지는 않고 실제 못 흐르는 것이죠. KCL이 지금 어긋나서 여기 0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전류는 흐르지 못하고 이 전류만 흐르게 되죠. 정상분 전류만 흐르게 되죠. 정상분의 전류만 흐르게 되죠. 즉, 기본파 전류죠. 이 전류만 흐르게 되니까 즉 이 여자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류가 1차측 전류가 즉 정연파가 된다는 이야기죠. 얘가 못 흐르니까 얘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포함이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정연파를 유지하면 우리 뭐 요즘 부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풍선효과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쩌고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이 튀어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비선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화특성은 비선형 자화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정연파를 유지해버리면 당연히 누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석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자석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석 안에 결국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자석이 자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류가 정연파가 되고 자석이 비정연파가 되죠. 그러니까 자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석으로 따지면 아까처럼 정상분이 있는 거고 아까 정연파 성분이 자석 성분이 있는 거고 기본파 성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영상분 성분의 자석이 즉 상구조파 성분의 자석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전류에서 자석으로 옮겨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죠. 단상 변압기에서는 여자 전류가 왜곡이 되고 여자 전류 안에 상구조파가 포함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삼상 변압기 와서는 그게 좀 바뀔 수 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즉 여자 전류가 정연파를 유지하게 되고 거꾸로 여자 전류가 정연파를 유지해버리니까 당연히 누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석이 왜곡이 된다. 그러면 그 자석 안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삼구조파 자석이 포함된다. 삼구조파 자석이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당장 이 자석이 왜곡이 되는 거죠.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정상분의 영상분 자석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파형을 따지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기기전력들은 1차측 2차측 유기기전력은 당연히 이 자석에 의해서 이 자석에 의해서 이 자석에 의해서 유기된 전압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기기전력에는 당연히 왜곡이 발생합니다. 즉 뭐 따지면 이 원도 발생하고 이거에 의한 유기기전력도 발생하고 이거는 정연파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에 의한 성분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 제로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전압 자체가 어떻게 된다냐고요. 왜곡된 전압이 발생한다. 발전기 전압 변압기 전압은 왜곡된 전압이 발생한다. 즉 삼고조파를 포함한 전압이다. 전압이 왜곡되면서 삼고조파 전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전개된다. 이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압들에 이 전압들이 지금 왜곡이 발생했어요. 즉 삼고조파 전압 이거는 영상분 전압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전류를 우리가 삼고조파 전류라고 불렀으면 여기는 삼고조파 전압은 영상분 전압이라 이렇게 부르면 돼요.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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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도 같고 위상이 같은 전압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차 변압기 전압들은 상전압이겠죠. 삼고조파 전압이 발생한다. 왜곡이 틀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 이 자속 이건 정연파 자속이죠. 이거는 당연히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평형을 이루고 있죠. 삼상 크기도 같고 회색 크기도 같고 120도 위상차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분 여기서 영상분 페이저들로 나타내면 영상분은 크기도 같고 위상이 같으니까 A상 성분이 만약에 요거라면 요거라면 그 다음에 B상도 이렇게 크기하고 방향이 같겠죠. 위상이 이렇게 합쳐진단 말이에요. A상전압은 요런 형태가 될 거고 B상전압은 요게 될 거고 C상전압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형은 당연히 왜곡된 형태가 되고 이미 이게 포함이 돼서 당연히 왜곡된 형태고 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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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다 바뀌죠. 다르죠. 지금 뭐예요? 이 전압이 어떤 상태란 이야기죠. 이 전압이 어떤 상태란 지금 부하의 공급해야 될 이 전압이잖아요. 물론 얘네는 똑같아요. 상당히 똑같은데 얘는 이제 부하의 공급해야 될 전압이 될 텐데 얘네들 어떻게 된다는 게 불평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평행이 됐잖아요. 크게 다르잖아요. A상전압 B상전압 C상전압 크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크게 달라져 버려요.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형이라면 이렇게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원래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평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평형 입장에서 중성점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중성점이 여기가 있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중성점이 딴 데가 있는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이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런 부차적인 약이고 자기 자신의 전압조차가 불평행이 되고 외국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아주 큰 문제 중에 한 문제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YY 변압기만은 안 쓰려고 한다. 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야기를 갖다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부하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부하 운전 중이라고 봐요. 그런데 부하 운전 중인데 2차측은 삼상 사선식 해가지고 중성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죠. 이런 경우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뭐가 많이 발생해요. 삼상 사선식 같은 경우는 단상 부하를 이렇게 걸어 쓰려고 하죠. 여기다 단상을 여기다가 중성선하고 상에다 붙여 쓰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생합니까 부하 불평행이 발생하죠. 뭐 A상하고 N상 B상하고 N상 다 똑같은 부하를 걸지 않죠. 다 개별적인 부하를 걸다 보니까 용량이 다른 부하를 걸다 보니까 당연히 부하 불평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불평행이 발생하면 당연히 N상 A상 B상 C상 전류가 다르죠. 그러다 보면 N상이 있다 보면 거기에는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를 보면 영상분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영상분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선에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딱 평행이 되면 중성분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런데 평행이 안되고 불평행이 생기면 3상 4선 중성선이 있는 경우 영상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죠. 중성선에 영상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1차층은 중성점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 영상분 전류가 흐른다면 당연히 이 전류에 의해서 영상분 좌석이 철심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철심에 흐르게 되겠죠. 영상분 좌석이 만들어져요. 영상분 전류에 의해서 그런데 이 영상분 좌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유기기전력이 이게 없는 상태 VABVC 변압기 기전력은 당연히 정연파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행이 발생하면 당연히 영상분 전류가 중성선을 통해서 흐르겠죠. 당연히 변압기 곤선에 흐르고 철심에는 이 전류에 의해서 영상분 좌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좌석은 당연히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당연히 VA, VB, VC를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좌석의 영상분 좌석이 만들어져서 좌석에 그게 있으니까 동일한 경우가 발생했죠. 즉 전압이 왜곡이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왜곡이 발생하고 또 변압기 전압 자체가 불평행이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성점이 자기를 평행인 상태로 논다 하면 중성점이 여기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중성점이 또 딴 데가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는 양입니다. 또 그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제 지금까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랑 지금 했던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전류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불평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쪽 전류가 더 양이 커질까 아까는 여자 전류 수준이니까 상황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상황은 불평행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이게 값이 많이 커져버릴 수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V제로 이 값이 크다면 얘도 커지겠죠. 그러면 얘도 커지겠죠. 그러면 불평행이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겠죠. 불평행이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에 상황보다는 같은 약인데 불평행은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약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게 물론 앞에서도 같은 상황인데 영상 임피던스 라고 하는 것이 크게 증가 하게 됩니다. 임피던스 즉 영상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철심에 여기 있는 철심에 영상 자속이 흐를텐데 그 영상 자속이 만약에 굉장히 크다면 영상 자속이 매우 크게 여기를 갖다가 통과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는 우리가 엑스로 보시면 되죠 엑스 엑스 제로가 여기는 뭐 Z제로 엑스 제로가 굉장히 크죠 자속이 굉장히 잘 통과를 한다면 영상분 자속 잘 통과를 한다면 철심 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통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 않습니까 I의 I0 여기는 Phi0 라고 생각하면 되죠 I0 에 대해서 Phi0 가 매우 크다면 L은 무지짱 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 이건 오메가 L이니까 이 리액턴스 영상분 리액턴스 게죠 영상분 리액턴스 가 어마어마하게 큰값이 나오겠죠 잘 흐를 수 있는 구조라면 근데 지금은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얘를 갖다 억제할 수 있는 녀석이 단 한 분 단 없어 얘를 갖다 억제할 수 있는 얘도 얘가 발생하면 얘가 그냥 그대로 흘러버린단 말 억제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영상인피던스가 매우 커진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올게요 배납기 삼상배납기를 감을 때 다양한 형태로 감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영상인피던스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삼상배납기는 철심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5개의 림을 갖는 코아 다리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삼상 배납기 삼상배납기는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상 B상 C상 이렇게 감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의 코아를 감는 경우도 있어요 3개의 림을 가지고 삼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기 여기 없는 거죠 여기 끝에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 5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철심다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삼상 배납기 곤선을 하는 경우나 또는 뭐냐면 단상 배납기를 가지고 세대를 결선해가지고 삼상 배납기로 만들어 쓰는 경우나 이 경우가 가장 영상 임피던스가 클 수 있다 앞에 같은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 이유는 이유는 아까 이 전류는 누가 이 자석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아까 삼아이제로 라고 하는 무슨 전류에요 불평형 전류 한마디로 말해요 중성선으로는 불평형 전류가 되죠 근데 그 전류는 영상분 전류란 말이에요 이 전류가 흘러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철심에서는 이 자석이 만들어질 텐데 이 자석이 잘 흐를 수 있는 철심의 구조라고 그러면 여기 이 코일에 이들 코일에 아주 잘 새겨야 그 양이 아주 잘 새겨야겠죠 그럼 새겨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엘이 크다 엘이 크다면 리액턴스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임피던스가 많이 커진다 영상분 임피던스가 많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구조들은 발생하면 발생하면 각상에서 이렇게 발생하면 A상 B상 C상이라면 각상에서 발표하면 이렇게 리턴할 수 있는 자루가 있단 말이에요 리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리턴할 수 있는 자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가겠죠 나눠서 리턴해서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면 전류도 마찬가지로 돌아올 수 있는 리턴 패스가 있으면 전류가 아주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처럼 이 자로도 이 자속이 발생한 이 자속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자루가 있다 즉 자기저항 여기서 보통 자기로 했으면 자기저항이 매우 작다면 작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다면 이 자속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잘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새겨하는 이 코일에 새겨하는 양이 매우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설 없이 거의 다 다 흐른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말하듯이 영상분 리액션스가 많이 큰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영상분 임피던스가 매우 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단상도 마찬가지고 리턴 패스가 있어버리잖아요 바로 있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매우 큰 영상분 임피던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분 임피던스 앞에 돌아왔어요 이 영상분 임피던스가 증대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영상분 임피던스가 커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여기서 2차측에서 지락이 발생을 해요 2차측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 지락전류가 크게 흘러서 지락을 빨리 검출한 다음에 차단기가 지락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영상분 거기에는 영상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락전류 안에는 지락전류 안에는 우리가 IG 그러면 I0도 있고 I1도 있고 I2도 흐르잖아요 이 세 개가 다 크게 각기 때문에 3I0가 흐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영상분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3분의 1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영상분 임피던스가 크다는 것은 영상분 임피던스가 크다는 것은 영상분 전류가 잘 흐른다는 이야기에요 잘 못 흐른다는 이야기에요 영상분 전류가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영상분 임피던스니까 영상분 전류는 잘 못 흐르게 되겠죠 왜 영상분 임피던스가 매우 크니까 그냥 옴의 법칙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락전류가 삼상사선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라면 지락전류가 크기가 올라가는 게 좀 제한적이다 막 원활하게 못 흐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면 보호계정기 입장에서 보호계정기 입장에서 그 전류를 검출해서 동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동작을 확실하게 좀 못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것도 약간 여기에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에는 솔로에는 대지정정윤량이 있죠 솔로에는 대지정정윤량이 있는데 얘네들과 지금 영상분 임피던스가 서로 뭐냐면 3고조파 전류가 좀 흐르게 되면 3배고조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임피던스가 매우 크다 보면 매우 크다 보면 대지정정윤량도 임피던스가 굉장히 큰 상태고 얘도 임피던스가 큰 상태니까 부분적으로 얘가 낮다 그러면 공진 간성이 거의 없지만 임피던스가 높아지면 뭐 얘네들은 얘네들은 L이라는 것은 X라는 것은 주파수에 비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XC는 XL은 그죠 XC는 XC는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상고조파니까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조금 3배 정도 높은 상태죠 영상분 고조파들은 고조파를 생각하면 이게 좀 높은 상태죠 근데다가 근데다가 그런 데다가 얘네들이 임피던스가 큰 상태야 큰 상태면 그러면 우리가 대지전종류량은 굉장히 C가 굉장히 작을 거 아닙니까 C가 작을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XC 입장에서 보면 XC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갑이에요 이 큰 갑과 작은 갑이 여기는 작은 갑이고 얘는 굉장히 작은 갑이고 얘는 굉장히 큰 갑이면 둘이 공진이 안되죠 근데 이 임피던스가 매우 큰 상태면 완전 공진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공진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직렬 상태로 회로적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직렬 공진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고조파에 의한 뭐냐면 과전압 과전압이나 공진에 있는 물론 완전 공진이 나면 큰일 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전개는 안되겠지만 임피던스가 높으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공진이 돼서 과전압이 생각보다 조금 발생할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YY 결선을 써서 이렇게 운전하면 물론 물론 여기를 연결하면 상관이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여기가 있더라도 얘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접지를 잡았는데도 접지를 잡았는데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또 그 부식돼가지고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YY만은 쓰기는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접지를 하거나 아니면 중성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N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I0가 흐르면 I0가 흐르면 I0가 흐를 수 있죠 여기다 중성선이 있으면 여기가 3I0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키로이프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3I0가 흘러도 와이파이를 만들겠죠 만들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 영상분 자석 이 영상분 자석은 여기 영상분 졸리가 흐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얘도 똑같이 이걸 만들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여기도 똑같이 영상분 자석을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상분 자석을 얘도 만들 거 아닙니까 얘도 만들고 둘이 만들면 어떻게 되요? 변앗기는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어떤 관계로 만들어져요? 서로 상쇄하는 구조로 만들어지죠 서로 상쇄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상쇄 상쇄하는 형태로 자 그러겠죠 서로 상쇄하는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변앗게 배웠을 때 이게 1,2차 전류가 1,2차 전류의 본질적 위상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 이 두 개의 그거를 갖다 상쇄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가장 큰 본질이 이게 만들어지면 항상 상쇄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갖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지워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 부합불평형에서 중성선 전류가 흐르고 철심에 큰 영상분 좌석이 안 흐른다지요 이렇게 돼 버리면 물론 100%는 상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이제 이쪽으로 가는 흐름이 다 끊긴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여기서 뭐냐면 여기 뒤에 문제를 갖다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성선이 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뭐냐면 있더라도 모르고 뭐냐면 오픈하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했더라도 했더라도 예를 들어 뭐냐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과열에 의해서 중성선 과열에 의해서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매우 큰 전류가 흐르는 불평형이 생기면 매우 큰 전류가 흐려서 과열에서 끊어져 버리는 중도 생기거든요 접지를 잡아놨더라도 이 접지가 나중에 끊어질 수도 있죠 운영하다고 보면 그러니까 상실의 우려도 있다니까 상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실이 되면 이런 문제는 바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YY 결선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다 요와 같은 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냐 YY 결선의 변화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쓴다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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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